네, 이곳은 지금 육상끈에 잠을 놓고 뜨거운 핫파운드가 부르쳐질 여자 육상 60m 결승전 현장인데요 이번에는 모두 3대 연체된 새로운 얼마들의 육상 스타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, 그래서 더욱더 떨리는 겁니다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, 과연 여자 60m 금메달을 차지할 육상 신흥단은 누가 될지 선수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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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60m 경기에서 여러 번 출전을 했었는데 매번 낭만하면 눈앞에서 놓쳤어요 이번에는 자신 있나요? 어, 마음으로는 자신은 있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근처기나 많이 듭니다 굉장히 근처기나 많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멤버들이 너무 많나요? 너무 많는데요 지금 저기서 아주 열심히 두 손을 흔들려서 응원하고 있어요 안녕! 아, 두 손을 번짜뜨려서 응원해주고 있는데 엄마들이 보여서 꼭 운동을 하시면 좋겠네요 일당을 할 수 있는 혼자만의 비결이 있던데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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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인지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화이팅!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1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1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1회에는 A-Girls의 다시 안녕하세요 겟도입니다 네, 첫 출전인데 결승까지 올라오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첫 출전이 첫 출전이 첫 출전이 아무래도 없다 네, 그러면은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승한다면 특별히 회사에 바라는 무슨 혜택 같은 게 있나요? 휴가 휴가 바이케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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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셨나요? 네 여름에 1회에 아, 그러면은 어 회사분들께 영상편지 한번 1등하면 휴가 꼭 들어달라고 영상편지 한번 자신있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, 선례인 GVB의 두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저는 GVB 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리씨가 예선에서 9.46으로 예선 중에 가장 빠른 네 사례인의 우리 프로뮤스나인의 호나경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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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뮤스나인의 호나경입니다 네, 호나경씨가 첫 주연전인데 결승까지 오면 있어요 예선에서 1위로 빨리 튕는 거 있는데 비법은 어떻게 되시나요? 어... 비법 없습니다 그냥 달리면 돼요 네 달리면 돼요 네 네 결승전에 올라오는 얘기를 들으면 누다가 좀 좋아할 것 같아요? 어... 우리 팬분들이랑 그리고 저기 두 명 우리 멤버 두 명이 왔어요 우리 멤버들이 가장 돕고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행동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행동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행동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꼭 이 중에 저희들 나와서 좀 더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 캠처의 루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철입니다 네 와 역시 오랜만에 출전해서 60m 걸슨까지 올라오셨는데 드디어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남녀를 돌아오자고요 혜식입니다 네 잘 들으시죠 혜식 잘한답니다 네 정말 마지막 결승전이만큼 긴장감 넘침해지겠습니다 넘침해지겠습니다 정말 결승전이만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시클로 성진승관이었습니다 자 정규절이 아빠로 자 엠시클로 엠시클로 연기 엠시클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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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